바로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 산업입니다. 치어리드 이선형 목적 만들기 과연 오늘은 무슨 운동하고 있을지 선영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선영이 안녕 오늘 어디 운동한 날이야? 어깨요 근데 보니까 덤벨이 4kg짜리도 있고 3kg도 있고 2kg가 있는데 왜 이렇게 덤벨이 다양하게 있는 거지? 제가 어깨 운동을 몇가지 하지? 5가지인가? 1, 2, 3, 4, 4가지 4가지를 하는데요 동작마다 제가 들 수 있는 무게가 달라요 아 달라서? 그러면 4kg로는 어떤 운동을? 5kg로는 오버헤드 프레스 프론트 레이즈 프론트 레이즈? 한번 해볼까? 오버헤드 프레스 먼저 3번만 보여주고 자 이거는 어깨 측면하고 전면을 발달시키는 오버헤드 프레스 팔꿈치는 90도로 하고 오케이 내리고 몇 세트 나아지? 그 다음에 프론트 레이즈 한번 보여줄까? 프론트는 패러럴 그립으로 하나 둘 내리고 이거 몇 세트? 그 다음에 사이드 레트롤 레이즈는 3kg로 사이드는 어깨 측면 운동 프론트는 전면 하나 둘 셋 어깨가 갈라지는게 보이네 넷 다섯 그리고 벤트오버 동작은 3kg로 2kg로 벤트오버는 좀 더 근육이 작으니까 하나 앞으로 오 둘 셋 넷 그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5세트씩 해갖고 4세트, 20세트? 요즘에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하고 몹장 되는 걸로 파이팅 우와 파이팅 오케이